왔습니다. 여기는 포르투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브라가입니다. 드론 아니야 저거? 드론 소리인데? 무슨 파리새끼가 날라 되는 줄 알아요. 여기가 브라가입니다. 지그재그로 있고요. 해마다 다른 해에 계단이 됐고요. 계단마다 연도가 다른 해에 지어졌다. 각 모서리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아 애들이 사진 찍는다고 알고 있구나. 저거 진짜 기다리는 줄 알았어. 올라가보자. 저거 탈까 우리? 저거 이후로. 저 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가다가 쓰러진 거야. 도와준 사람이 있어. 이름을 까먹었다. 내가. 시몬스. 시몬스. 아니. 시몬이라는데 맞나 모르겠다. 벨이 다 나.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무서워. 여기도 중요한 성지순례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코입니다. 코. 다윗. 로아일 수도 있어. 요셉. 이사야. 살로마오. 여기 약간 중간짐인 것 같은데? 아 이게 1등인가봐. 이게. 응. 페드로. 페드로시 세우. 아. 다 왔습니다.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뭐라고? 손이 반만인 것 같지. 응. 무슨 일을 놔두고 왔어? 배터리가 없어? 아. 여기도 있네. 이제 못 박힌 때 예수님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끌어내리는 장면 같아. 응. 남상. 남상공원 같다고요? 흐흐흐. 많이 봐. 이거 유명한데야? 그럼. 순례지는 항상 다양한 인종이 있었잖아. 춥고 배고프다. 춥고 배고프다. 춥고 배고프다. 춥고 배고프다. 갈매기 아니야? 여기 자작가야? 봐봐봐봐. 여기. 강이도. 아. 아냐아냐. 아 내 말은 이렇게. 수영관 같은데. 여기는 강이잖아. 어. 어. 이것은 바로 센터. 여기는 좀 덜 스페인보다 덜 올드해 보인다. 두바이. 아타스. 스페인이나 여기는 거의 다 그냥 벤타마스부터 다닐야지. 이렇게 까져? 모르겠어. 사람 엄청 많다. 어? 알았어? 모르겠습니다. 저거 왜? 무슨 유명한 상상 같은데. 클레리부스 성당이래. 마로크 형식이래. 그 사람 찍힐려나고. 어. 어. 폴롱이야. 여기 찍힐. 병사용으로. 응. 티비게봐드로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여기. 좋아. 근데. 여기가 진짜. 가리슬리아보다 참 훨씬 많은거같이. 응. 너무 많이 많이 잘생겼어. 왜 이렇게 나와. 제가. 엄청 많이头 썰어. 아니. 안기전 많아. 진짜. 진짜. остав투데이 그대로 이리지. 다리야. 다음번에 되는 거. 진짜? 어디야? 도대체. 한국에서 다리야? irent. 한국에서 다리야. 응. selfie. 네? 감사합니다. 뿌리는 거 맞다. 어? 뿌리면 맛있다고. 아, 그래? 흐름을 안 뿌리게 날 뻔했어. 차이점이 딱 마음에. 안에가 뿌린처럼. 어, 여기가 몰래? 어, 여기가 몰래? 어, 빈다 보이네? 조금 더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먹어봅시다. 너무 잘 먹었어. 아니, 내일도 있잖아.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 따뜻해? 미지근. 네, 먹어보세요. 이게 더 맛있다. 시나몬 안 뿌려먹어? 근데 더 달아. 훨씬 달아. 그리고 계란맛이 안나. 이거 되게 달아. 너무 달아. 맛을 잊긴 한데. 왜, 안 먹어? 아니, 먹어. 다 먹어. 한입 다 먹을 수 있을까? 약간 거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먹어봐, 내 말로 봤지? 근데 여기도 인기가 많은 데였어. 와, 저 줄 맞는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야, 걱정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 해리포터에서 그 기숙사에 보면은 그 계단이 막 움직이잖아. 진짜 올라오잖아. 뭐 혓바닥 같아, 이게. 미장일 breed. 다행히 본 적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 це, 근데. 잘 모르겠네. 스터디는 YouTube. 와, 잠깐만. 뭐야? 포르투갈에서 종이영수증을 발행한 최초의 기계인 것 같은데. 미국의 거네요, 근데. 유명하신 분이신가요? 사인회하기 딱 좋은데? 이 사람은 실제로 쓴 책이 많아 이건 여권이고 이 사람이 포트칼 노벨분학상 수상 사람인데 글쓰기 막 시작한 거는 열정을 불편한 거는 50대부터래요 50대부터래요 면접절에 에논이 에논이가 뭔데 저 때 약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되게 생겼네 이상한 날의 리스트 더 잘하지? 왜 사인들의 인물들을 많이 볼까? 여기 인물 아니야 아니니까 왜 많이 볼까? 노트북에 노트북에 바탕하면 일단 다수 채팅을 받아 문학상 가사상 써서? 응 가사도 하나의 문학이네 그치? 어? 뭐야? 거울이네? 어머 왜 있는 거 같아 내가 더 하는 건데 아 진짜 그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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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점수의 여행인지 그게 너무 좋지? 응 페노키오 잘 어울려 포르투갈 사이티스틴 오 차차차 불 따뜻해서 좋다 그치? 15동입니다 여기 맛집 여기 맛집 이거 맛집 먹고 싶었거든 이건 에클레오라는 건데 프랑스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룸문 맛이다 이걸 포르투갈 맥주 포르투갈 맥주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래 아 카스가 된가? 우리나라 카스가 제일 잘 팔린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잘 팔린다 되게 잘 나오는데 응 오늘 먹은 거야 플림넛 여기 왜 이렇게 관세해야지 경찰 지키고 있는데? 어? 어? 간디 아니야? 아까 있었다고 저게? 저거 체인지업이야? 아 나 이거 알아 이거 그거야 뭔데? 햄이야? 캔디라고? 팔장은 피난막랑도 있고 자기가 아니지 네 정어리 캔디는 뭐 있어 한번 이리 와봐 18유로 어 28유로 28유로 배 배 거울 알았어 하나 둘 친한척 셋 여기 배도 이렇게 배 14유로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어? 단지를 새로 살겠다고? 어? 다시 씌우면 되지 타를 어? 저기요 우리도 이제 저녁에 따라가고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망대 찾아오는 거야 우와 민아 여기 포르투가 다 보인다 여기 포르투가 다 보인다 여기 포르투가 다 보인다 여기 포르투? 와우 여기 포르투가 다 보인다 저거 왜 이렇게 볼이 반짝반짝 보인다 어? 저 날개가 유명한 날개야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라이트 켜봐 이거 오빠 여기 거리봐봐 액체 잔치 으 여기가 동창역이네 아 민아 여기가 벤투야 벤투 아 난 또 벤투 일본 식당 식당 두 군데 허탕치고 마지막 세번째 요것도 안되면 아무데나 갑니다 여기 맞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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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